여러분을 신뢰하셨군요 티나씨 그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데이비드는 이제 원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그 증거로 트레이너씨의 위상력이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당장 전투에 나가실 정도로 회복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될 마지막 작전도 여러분께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그 남자를 막아주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유니온과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임무 이해했다 곧바로 출동하지 김의정 부국장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트레이너와 늑대기 팀을 잘 부탁한다 약속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신도 약속해주세요 반드시 무사히 귀연하시겠다고요 늑대기 팀의 힘을 보여주세요 우리 늑대기가 기다리고 있어 이제 마지막 작전이 준비가 되면 내게 말해라 승리할 때 데이비드는 그 증거로 내 몸에도 서서히 힘이 돌아오고 있어 비록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말이지 데이비드는 패배한 거다 지금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 데이비드 본인뿐이 그는 집념이 강한 남자다 완전히 쓰러지기 전까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사실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현재 데이비드가 위치한 도심의 중심부에서 차원문과 유사한 성질의 공간 왜곡이 관측된 상태다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남자의 마지막 바락일 테지 생각 같아선 내가 직접 그 남자를 쓰러뜨리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만한 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디나, 네가 끝내라 나를 대신해서 알겠다 내가 이 싸움을 끝내겠어 교관도 준비가 된 것 같군 잘 지켜봐라 네가 키워낸 두 명의 전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래 지켜보고 있겠다 너희들의 트레이너로서 우리는 이길 거다